지금부터 시그널 비전, 자연어 연속음성인식 엔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리스트 박스에 등록되어 있는 단어들을 커맨드 창을 통해서 애드를 하게 되면 등록된 단어는 자동으로 어떠한 형태의 연결고리에도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문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 문장을 말해 보겠습니다. 다시 눌러 주십시오. 눌러 주십시오 다시. 부가서비스 신청은 2번입니다. 부가서비스 2번입니다. 2번 부가서비스입니다. 가입하시지 않으신 고객은 별표를 눌러 주십시오. 새로운 단어를 등록하여 연속음성인식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단어로 신규 고객은 이라는 말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규 고객은 이라는 말이 등록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다른 여러가지 문장들과 섞여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규 고객은 2번을 눌러 주십시오. 신규 고객은 별표를 눌러 주십시오. 신규 고객은 상담사를 누르셨습니다. 기존의 ARS 시스템을 통해서 녹음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음성인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녹음되어 있는 8키로 녹음 데이터들을 선택을 하시고 예를 들자면 이러한 형태의 문장이 녹음된 것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플레이를 하게 되면 녹음된 파일에 대해서 이러한 형태로 음성인식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녹음된 파일에 대해서 이러한 형태로 인식이 가능합니다.